뉴저지, 서세스 카운티 등 최소 6개 학군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려 대면 수업이 모두 취소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뉴저지 지역 로클 오는 보도에 따르면 글러체스트 카운티에 있는 워시틴 타운십 퍼블릭스쿨에서 최근 3명의 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이들 학교의 모든 대면 수업이 취소됐습니다. 서세스 카운티에 있는 프랭프트 타운십에서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하이브드 방식으로 학교 문을 열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한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밝혀지면서 이 지역 모든 학교가 14일부터 전격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두 학군에서도 3명의 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버겐 카운티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우드클리프 레이크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양성 반응을 보여 2주 동안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또 로달 보루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원격 강의를 하던 교사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교사와 접촉한 동료 교사 12명 이상이 격리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편 하울 학군의 글로벌 초등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학년을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리틀솔브에 있는 마켐 플레이스 스쿨에서는 지난주 6학년 학생의 양성 반응을 받아 6학년 전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브론스 위케인인 마켐 스쿨 미드셉스 직업 기술 학교는 신입생 중 환자가 나와 9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교육국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학구는 총 434곳입니다. 나머지 242개 학구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구는 68곳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